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입니다 제가 제10일의 테나시아 탑10 어워즈에서 멕시코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스트로가 아닌 개인으로서 TTA에서 상을 받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는데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티스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신 아로아와 TTA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